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책은 탐나는 책에서 펴내고 마빈 토케이어가 지은 유대인 수업입니다 저자인 마빈 토케이어는 유대교단의 라비로 그는 탈모드적 사고방식과 생활의 지혜 등을 응용해서 많은 저서들을 출간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 책은 탈모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뽑아서 엮었다고 합니다 탈모드는 위대한 연구라는 뜻으로 5000년간에 걸쳐서 유대민족을 지탱해온 그들의 생활규범이죠 아마 탈모드를 직접 읽어보시지 않았던 분들이라고 해도 대충 어떤 내용이라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 수업에서는 그 탈모드의 내용을 작가 마빈 토케이어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인지라 지금 세상의 잣대로 보면 맞지 않는 이야기들도 덜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문화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이건 이래서 아니고 저래서 아니고 하지 말고요 이 책이 들려주는 문제 해결 방식이나 인생을 바라보는 척도가 어떤지 배울 건 배우고 우리 상황에 맞춰서 이해하고 느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0페이지가 넘는 내용들 중에서 많은 교훈들이 있겠지만 와 이건 정말 소개해야겠다 싶은 에피소드들만 엄선했으니까요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천년의 지혜가 담긴 위대한 가르침 인생의 길에서 방황하는 당신을 위한 유대인의 메시지 유대인 수업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술사과 어떤 임금에게 딸이 하나 있었다 딸은 중안병에 걸려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의사는 묘약을 쓰지 않는 한 살 가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임금은 딸의 병을 고쳐주는 자에게는 딸을 주고 아울러 다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포고했다 먼 지방에 세 명의 형제가 있었다 그 중 한 사람이 망원경으로 그 포고문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를 동정하여 어떻게든 세 사람이 이 공주의 병을 고쳐보자고 상의했다 한 사람은 요술담요를 갖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요술사과를 가지고 있었다 요술사과를 먹으면 어떠한 병도 낫는다 그리하여 세 사람은 요술담요를 타고 왕궁으로 가서 공주에게 사과를 먹게 했다 그러자 공주는 씻은 듯이 병이 나아 모두들 매우 기뻐했고 임금은 잔치를 베풀어 새 사위를 발표하려고 했다 그러자 삼형제 중 첫째가 말했다 내가 망원경으로 보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이곳에 오지 못했을 것이다 둘째가 말했다 요술담요가 없었다면 누가 뭐래도 이렇게 먼 곳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것이다 셋째가 말했다 만약 요술사과가 없었다면 어떻게 공주님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었겠는가 당신이 임금이라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선택하여 공주와 결혼시키겠는가 답은 사과를 가지고 있던 자이다 담요를 가지고 있던 자는 여전히 그곳을 간직하고 있었고 망원경을 가지고 있던 자도 역시 그랬다 사과를 가지고 있던 자는 사과를 줘버렸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공주를 위하여 줘버렸다 탈모드에 의하면 무엇인가를 해줄 때는 모든 것을 거기에 바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어떤 유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 살고 있던 한 어진 유대인이 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에 입학시켰다 아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이 아버지는 병석에 눕게 되어 아무래도 아들을 못 볼 것 같다고 생각하고 유서를 썼다 유서는 전 재산을 한 노예에게 주되 다만 재산 중에서 아들이 원하는 것을 오직 하나만 아들에게 주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내 아버지가 죽자 노예는 자신의 행운을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아들에게 부친의 사망을 알리고 유서를 보여주었다 아들은 대단히 놀라며 슬퍼했다 장례식이 끝나자 아들은 앞길이 막막하여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했다 그는 라삐의 집을 찾아가 그간의 일을 설명하고 불평을 했다 아버지는 왜 저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화나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자 라삐가 말했다 아닐세 자네의 아버님은 아주 현명했고 또 자네를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있었네 이 유서를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지 않은가 이에 아들은 말했다 노예에게 전 재산을 주고 제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으니 애정도 없고 어리석은 행위였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라삐가 말했다 자네도 자네 아버지만큼 현명하게 머리를 써보게 아버지가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가를 생각해보면 자네에게 훌륭한 유산을 남겨주었음을 깨닫게 될 걸세 자 당신 같으면 이 유서에서 무엇을 취할 것인가 라삐는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부친은 자신이 죽을 때 아들이 없었으므로 노예가 전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거나 함부로 재산을 써버리거나 자기가 죽은 것조차 아들에게 알리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전 재산을 우선 노예에게 준 것이네 재산을 전부 주면 노예는 기뻐서 급히 자네를 만나러 갈 것이고 재산도 소중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 아들이 말했다 그것이 제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삐는 이렇게 대답했다 젊은이는 역시 지혜가 부족하군 노예의 재산은 전부 주인에게 속한다는 것을 모르는가 자네는 노예를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부친의 애정어린 현명한 생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젊은이는 이제야 아버지의 진실을 깨닫고 라삐가 말한 대로 하고 나중에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속담이 되어 나이 든 자의 지혜는 당할 수 없다 라는 말로 전해지고 있다 지도자 뱀이 있었다 그런데 뱀의 꼬리는 언제나 머리 뒤에 붙어서 따라다니게 마련이었다 어느 날 마침내 꼬리가 불만을 터뜨리면서 머리에게 말했다 어째서 나는 언제나 너의 뒤에만 붙어 다녀야 하고 네가 늘 나 대신 의견을 말하고 갈 곳을 정하는가 이것은 아주 불공평하다 나도 뱀의 일부인데 언제나 노예처럼 따라만 다니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머리가 대꾸했다 아니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만 하는구나 너는 앞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위험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귀도 없으며 행동을 결정해 줄 두뇌도 없지 않은가 나는 결코 나 자신만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를 인도하는 것이다 꼬리는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그런 소리는 귀가 아프도록 들었다 어떤 독재자도 어떤 억압자도 모두 말로는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머리가 말했다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지금부터는 네가 내 역할을 해라 그러자 꼬리는 기뻐하면서 앞장서서 나아갔다 그러나 곧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다 머리가 여러모로 애쓴 끝에 간신히 구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잠시 후에 꼬리는 가시가 무성한 덤불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꼬리가 초조해하면 할수록 더욱 덤불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 어찌할 바를 몰랐다 결국 머리의 도움을 받아 상처 투성이가 된 채 가시 덤불에서 간신히 빠져나왔다 꼬리가 또 앞장서서 나갔는데 이번에는 불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몸이 점점 뜨거워지더니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졌다 뱀은 두렵기 시작했다 다급해진 머리가 필사의 노력을 해보았으나 허사였다 몸은 불타고 머리도 함께 죽고 말았다 머리는 결국 맹목적인 꼬리 때문에 죽게 되었다 지도자를 선택할 때에는 언제나 머리와 같은 사람을 고르고 꼬리 같은 자를 골라서는 안 되는 것이다 도덕 이야기 어떤 배가 항해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일고 파도가 높아지며 바다가 거칠어져서 항로를 이탈하고 말았다 아침이 되자 바다는 잠잠해졌고 부근에는 아름다운 많이 있는 섬이 있었다 배는 그곳에 닻을 내리고 얼마간 쉬기로 했다 그 섬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어 있었고 먹음직스러운 과일이 열려 있었으며 싱그러운 초록의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 위에는 새들이 즐겁게 지저기고 있었다 배의 손님들은 다섯 그룹으로 나뉘어졌다 첫째 그룹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바람이 불어 배가 출항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비록 섬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아예 상륙하지 않고 배에 남았다 둘째 그룹은 급히 섬으로 올라가 향긋한 꽃향기를 마시며 나무 그늘에서 맛있는 과일을 먹고 원기를 회복하자 곧 배로 되돌아왔다 셋째 그룹의 사람들도 상륙했는데 그들은 섬에 너무 오래 있다가 마침 바람이 불어 배가 출항하려고 할 때에야 서둘러 돌아왔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물건도 모두 버리게 되었고 배의 좋은 자리도 모두 빼앗겼다 넷째 그룹은 바람이 불어 선원들이 다치를 올리는 것을 보면서도 아직 돛을 펴지 않았다든가 설마 선장이 오리를 두고 그냥 떠나겠느냐 하는 이유를 붙여 여전히 섬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배가 섬을 떠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자 그제야 허둥지둥 헤엄을 쳐서 배에 탔다 그 때문에 몸이 바위와 배의 난간에 부딪혀 상처를 많이 입었고 그 상처는 항해가 끝날 때까지도 낫지 않았다 다섯째 그룹은 먹기도 많이 먹었고 아름다운 섬에 아주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에 배가 떠날 때 울리는 고동소리도 듣지 못했다 결국 숲속에서 맹수에게 물리기도 하고 독이 있는 과일을 먹기도 하여 모두 죽고 말았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배는 인생에 있어서의 선행을 상징하고 섬은 쾌락을 상징한다 첫째 그룹은 인생에서 쾌락을 조금도 맛보지 않으려고 하였다 둘째 그룹은 쾌락을 조금은 즐겼으나 목적지에 도착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잊지 않았다 셋째 그룹은 지나칠 정도로 쾌락에 빠지지는 않았으나 역시 약간의 고통을 겪었다 넷째 그룹도 돌아오기는 했으나 돌아오는 것이 늦었기 때문에 그때 입은 상처가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아물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이 보통 택하기 쉬운 것은 다섯째 그룹이다 그들은 일생 동안 겉모습만을 위하여 살거나 장래의 일을 잊어버리거나 달콤한 음식 속에 독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먹으면서 살아간다 육체와 영혼 왕은 오차라고 하는 아주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지키도록 두 사람의 파수꾼을 고용했다 한 사람은 장님이고 또 한 사람은 절름발이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흑심을 품고 함께 공모하여 그 나무에 열매를 훔치자고 논의했다 장님은 절름발이를 자기의 어깨 위에 태우고 절름발이는 장님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어 그 맛있는 과일을 마음대로 훔쳤다 왕이 크게 놓아여 두 사람을 힐책하자 장님은 자기는 볼 수가 없으므로 도둑질할 수가 없다고 하고 절름발이는 그렇게 높은 곳에는 올라갈 수 없으므로 자기는 범인이 아니라고 말했다 왕은 그건 확실히 그렇다고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의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다 어쨌든 두 사람의 힘은 한 사람의 힘보다 훨씬 크다 육체만으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영혼만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두 개가 합쳐지면 나쁜 일이건 좋은 일이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숫자 내가 말을 잘못하여 어떤 사람에게 해를 입혔다고 가정하자 다음에 그와 만나게 되었을 때 지난번엔 너무 신뢰가 많았습니다 실은 당신을 해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하고 사과할 수도 있다 그래도 상대방이 용서해 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대인은 열 명의 사람들에게 나는 요전에 어떤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신뢰의 말을 하여 그 뒤에 잘못을 사과하러 갔으나 그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내가 나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내 행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서 그 열 사람이 모두 용서해 주면 용서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모욕을 당한 상대방이 죽어서 사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열 명의 사람을 그의 무덤 앞에 불러놓고 무덤을 향해 서서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지 않으면 안 된다 열 명이라는 수가 나오게 된 동기는 유대교에서는 기도할 때 열 명이 있지 않으면 기도가 성립되지 않았던 것에서 유래한다 아홉 명 이하는 개인이며 열 명이 되어야 비로소 집단이 된다 정치적인 결정이 아닌 종교적인 공식 결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열 사람이 있어야 한다 결혼식에도 사적인 결혼식과 공적인 결혼식이 있는데 공적인 결혼식에는 열 사람 이상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밖에 동양에서처럼 4라든가 9라든가 특별히 싫어하는 숫자는 없다 날짜 가운데 나쁜 날은 있다 여름에 어떤 특정한 날에 역사적으로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났다 예루살렘에 있는 두 개의 사원은 모두 500년쯤 전에 지어진 것인데 두 사원이 모두 같은 날에 불타 없어졌다 1492년 스페인에서 가톨릭 교도들에 의해 유대인이 추방된 것도 같은 날이다 모세가 십계를 파괴한 것도 같은 날이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최초로 직업을 잃게 된 것도 같은 날이다 히브리의 달력에는 아짜가 들어있는 달의 9일째 대개 8월 1일 무렵인데 그날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되며 마셔도 안 된다 해가 떠서 질 때까지 아무것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의자에 앉게 되어 있으나 이날은 바닥에 앉는다 부친이 사망했을 경우와 마찬가지다 유대인은 아주 슬픈 경우에는 의자에 앉지 않고 바닥에 앉는다 장송곡을 울리며 촛불을 켜놓고 일을 한다 이날은 어디를 가든지 가죽 신발을 신으면 안 된다 가죽 신발은 자아의 상징이었다 회교도가 회교의 사원에 들어갈 때 신발을 들고 들어가는 것은 유대의 관습을 따른 것이다 유대에서도 자기 부친이 사망했을 때 일주일 동안은 절대로 신발을 신어서는 안 되며 또 자기 자신의 일을 생각해서도 안 된다 거울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자기의 일을 생각하기 쉬움으로 모두 떼어버린다 신발을 벗는 것은 자기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 있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년들어 11제도 유대의 가장 성스러운 날로 이날도 신을 신지 않는다 이날은 유대인이 독립하기 전까지는 참으로 슬픈 날이었다 사원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독립을 잃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까지 이날이 가장 슬퍼해야 할 날이었다 병문안 환자를 병문안 가면 환자는 60분의 1만큼 병세가 좋아진다 하지만 60명이 한꺼번에 병문안을 간다고 해서 환자가 완쾌된 것은 아니다 죽은 사람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은 가장 숭고한 행위이다 환자의 병문안은 치료된 후에 그 사람의 감사를 받을 수 있지만 죽은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보답도 받을 수 없다 감사를 기대하지 않고 하는 행위야말로 아름다운 것이다 다시 찾은 지갑 상인이 물건을 사려고 혼자서 시장에 들렀다 며칠 뒤에 세일한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물건 사는 걸 며칠 연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는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왔으므로 그 돈을 그냥 가지고 있자니 여간 걱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묻었다 다음날 그곳에 가보니 돈이 없어졌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기가 돈을 묻는 것을 본 사람이 없었으므로 어떻게 돈이 없어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 집이 한 채 있었고 그 집의 벽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그가 돈을 파묻는 것을 구멍을 통해 대다보고 나중에 꺼내 갔음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 집으로 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남자에게 물었다 당신은 도시에 살고 있으니 머리가 아주 좋을 것입니다 당신의 지혜를 좀 빌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사실 나는 물건을 사러 이곳에 왔는데 지갑을 두 개 갖고 왔습니다 하나는 은화가 500개 들어있고 또 하나에는 800개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작은 지갑을 몰래 어떤 곳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이제 큰 지갑도 묻어두는 것이 좋을지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구려 남자가 대답했다 나는 사람은 누구든 믿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당신이라면 작은 지갑을 묻었던 바로 그곳에 큰 지갑도 묻을 것이오 욕심 많은 남자는 상인이 집에서 나가자 자기가 훔쳐왔던 지갑을 전에 묻혀있던 곳에다 도로 갖다 놓았다 상인은 그곳을 파내서 무사히 자기의 지갑을 다시 찾는 데 성공했다 어떤 집에서 개를 기르고 있었다 그 개는 오랫동안 가족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가족들에게서 무척 귀여움을 받았다 특히 한아들이 그 개를 몹시 귀여워하여 잠잘 때도 자기 침대 아래에서 자게 하는 등 완전히 일심동체와 같은 생활을 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개가 죽었다 아버지는 개라는 것은 언젠가는 죽게 마련이므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들은 자기 형제처럼 소중히 여기던 충실한 친구를 잃게 된 것을 몹시 슬퍼하면서 그 개를 집 정원에 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물론 개가 인간과 다른 것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나 그 아들로서는 도저히 개를 다른 곳에 내버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정원에 개를 묻는 것을 반대하여 가족 사이에 대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아버지가 나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유대 전통에 개를 매장하는 무슨 의식이 없느냐고 물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전화로 들었을 때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난감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아왔지만 개에 대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은 개를 잃은 아들의 슬픔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쨌든 그의 집을 한번 방문하겠노라고 약속했다 자고로 라삐는 그런 이야기를 전화로 하지 않고 본연을 마주대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의 관습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집에 가기 전에 탈모두를 펴넣고 개에 대한 전례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탈모두 속에 마침 좋은 이야기가 있었다 집안에 우유가 약간 있었다 뱀이 그 우유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고대 이스라엘의 농촌에는 뱀이 많았다 그런데 그 뱀은 독이 있는 뱀이었기 때문에 우유 속에 독이 녹아들기 시작했다 개만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 식구들이 항아리에서 우유를 따르려 하자 개가 맹렬히 지저대기 시작했다 아무도 개가 왜 저렇게 요란하게 지저대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러는 동안 한 사람이 우유를 마시려고 하자 개가 달려들어 우유를 엎지르고 그것을 핥기 시작했다 그리고 개는 곧 죽어버렸다 그제야 비로소 가족들은 우유 속에 독이 들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당시의 랍비들은 이 개에게 경의를 표하고 칭송해 마지 않았다 부친의 반대는 점차 수그러들어서 결국 그 개는 아들의 희망대로 정원에 묻히게 되었다 진실과 거짓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결해 달라고 부탁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가지각색이어서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 다만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다면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거짓이라는 것도 모르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가려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이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구별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탈모드는 이에 관하여 두 가지 판결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솔로몬 왕은 매우 현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루는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면서 솔로몬 왕에게 판결을 요청했다 솔로몬 왕은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보았으나 누구의 아이인지 알 수가 없었다 유대에서는 어떤 물건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평하게 둘로 나누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아이를 둘로 잘라서 나누어 주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한 여자가 갑자기 미칠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다면 아이를 상대방 여자에게 주라고 울부짖었다 그 광경을 보고 솔로몬 왕은 당신이야말로 이 아이의 어머니요 라고 하면서 아이를 그 여자에게 넘겨주었다 어떤 부부에게 두 아이가 있었다 둘 다 아들이었으나 그 중 하나 있는 모친이 다른 남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어 낳은 아이였다 어느 날 남편은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쪽이 자기 자식인지 가려낼 수가 없었다 그 뒤 그는 병이 들게 되자 죽음을 예상하고 자기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물려준다고 유언했다 그가 죽자 유선은 라비에게 보내지고 라비는 죽은 남자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이 누구인지를 가려내야 했다 라비는 두 아들을 데리고 그들 부친의 묘로 가서 묘를 욕되게 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 몽둥이로 무덤을 치라고 했다 그러자 한 아들이 나는 도저히 아버지의 묘를 욕되게 할 수 없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라비는 그가 진짜 아들이라고 판단했다 귀한 약 내 친구 중에 하나가 병에 걸려 어떤 새로 개발된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그 약은 좀 채 구하기 어려운 약이었다 수요는 많은데 생산은 소량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족들이 나에게 와서 당신은 교수나 의사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 약을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간곡히 부탁했다 나는 한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를 좀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의사는 나에게 만약 그 약을 당신 친구에게 주면 그로 인해 약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 그리하여 약을 얻지 못한 사람은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당신은 나에게 약을 부탁하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해놓고 탈모들을 펴보았다 어떤 사람을 죽임으로써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남을 죽여서는 안 된다 자기의 피가 상대의 피보다 더 붉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의 피가 다른 사람의 피보다 더 붉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을 나의 경우에 적용해 보면 내 친구의 피가 그 약을 구할 수 없어 죽게 되는 다른 사람의 피보다 더 붉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나의 교구에 있는 사람의 목숨이 위독하여 그 가족들이 나에게 도움을 청해왔는데 탈모드에 따르면 나는 친구의 죽음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약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결국 그 친구는 죽었다 유대인 수업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라삐라는 존재가 참 부럽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라삐는 나의 선생님, 나의 주인님이라는 뜻의 히브리어라고 해요 근데 책에 따르면 종교적인 부분 이외에도 실생활에서 참 많은 부분을 라삐에게 의존하고 도움을 청하고 위로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의 선생님이 곁에 있어서 내가 잘 모르겠는 부분 궁금한 문제에 대해서 뭐든 상담하고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부러웠던 거죠 사실 저는 딱히 힘든 일이 있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 내리지 못해서 고민할 때 의논할 상대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왜 친구에게 말하기도 좀 그렇고 부모님께 상의하기도 어려운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해 줄 상대가 있다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꼭 정답이든 아니든 가네요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는 그렇게 의지할 누군가가 있나요? 인생이라는 게 수학 문제처럼 정답이 딱 떨어지게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정답이라는 게 존재는 하는 건가 싶을 때가 더 많죠 그래서 방황하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괴로워하게도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제가 딱히 여러분들께 해드릴 건 별로 없고요 저는 또 다른 좋은 책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아멘